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아침 통독교회 통독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뜻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된 길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지난주간 다윗의 하나님과의 동행 이야기를 저희들이 한 주간 공부했는데 더 깊게 이 시간 그 이야기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저희들도 하나님과 한 걸음 더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소망하는 귀하고 복된 성경 공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책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 이야기들이 있는데 대략 약 5천 명 정도 되잖아요 그 가운데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했던 손꼽히는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 동안 공부하셨습니다 통독 성경으로서의 범위는 사무엘상 23장에서 사무엘하 10장까지 그 안에 10편들이 삽입되어 있었습니다 천체적으로 본다면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한 부분이 다윗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부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핵심 부분이라는 말은 그 이전에 쌓인 게 있고 그 이후에 지속적인 어떤 영향력이 있을 때의 어떤 포인트를 핵심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다윗의 인생으로 들어가 보면 그 기간이 아주 핵심 기간이었다 그 내용 핵심이 무엇이었는가 한번 잘 정리해두고 지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다윗이 사울이 만든 극단적 위기 가운데 다윗이 두 번에 걸쳐 처해지는 경우 그런데 그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시험받는 그런 경우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사울이 아예 착장을 하고 3천명을 동원을 했죠 그러니까 이 3천명은 사울에 월등하게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이 대략 400명 내지 600명까지 들쑥날쑥한 숫자입니다만 그 정도 숫자가 되는데 이 숫자를 완벽하게 제압해서 뿌리를 뽑아버릴 수 있는 특별 군대라고 봐야 되겠죠 사울의 군대 그 3천명을 동원해서 다윗이 숨어있는 곳으로 급습했죠 그런데 그때 다윗이 미처 정보도 파악할 수 없었고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이라 동굴 속에서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울이 이 동굴 안에 잠시 쉬로 들어왔다 그 쉼의 내용을 가지고는 왈가왈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다윗이 그 동굴 안에 들어있다는 생각은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만 너무 피곤했는지 거기에서 잠이 들었다는 거죠 이 동굴 안에 다윗과 다윗의 측근들이 함께 있으면서 저로에게다 한마디로 먼저 사울을 죽이자라는 제안이었던 거죠 다윗이 옷자락만 베고 나오죠 즉 목을 베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옷자락만 베고 나와서 죽일 수 있었다라는 경고 흔적을 들고 나온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도 다윗이 자기 행동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죠 하나님 앞에 사실은 참 여기에서 보통 사람들하고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뭔가 조금만 우리가 상대 관계에서 저쪽에서 호의가 아닌 적의적인 어떤 입장을 취해오면 바로 더 역공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나랏돈을 써가면서 조직적으로 3천 명을 다 동원해서 자기를 향해서 칼을 들이대게 한 그 사람 옷자락만 베어놓고 그 행동을 하늘만 앞에서 부끄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바로 그 사울을 아직도 존속시키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를 아직 폐기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민감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많이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떠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부분이다 라는 부분이죠 아직도 하나님이 그를 존속시키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만약 여기에서 더 이상 사울의 역할이 필요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내려놓게 할 거라는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인명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굉장히 민감한 사람으로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사울의 옷자락을 뺀 게 부끄러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았죠 그 다음번에 뭐냐면 사울이 동원해서 들고 온 사람들을 3천 명을 동시에 수면에 취하게 했다는 거죠 이 또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개인적으로 뭔가 와닿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 전체를 동시에 수면에 취하게 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행동을 지켜본 거죠 하나님께서 사실은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3천 명을 잠들게 해서 그들을 놓고 다윗의 마음을 테스트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뺀 걸 하나님의 인명권 통치권 차원에서 굉장히 부끄러워했었기 때문에 정말이야? 너 정말 내가 통치한다라는 걸 너 정말 믿는 거야? 이걸 한번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3천 명을 잠들게 합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다윗의 측근들은 다윗의 수준에 아직 못 미치는 거잖아요 그러니 다윗의 측근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당신은 가만히 계시라 그러니까 손에 피 묻히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가서 사울만 죽이고 오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든지 다윗 입장에서는 모르는 척 할 수 있죠 정말 좋은 기회잖아요 우리가 팀워크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경우를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거기에서 그들에게 말립니다 진짜 저 사람을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 사무엘인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이다 여기서 이런 선택을 하는 거죠 사람들도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 거죠 아 정말 나의 통치권을 다윗이 존중하구나 이걸 알았다 우리는 이제 누군가에게 역할을 맡겼는데 그 사람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빨리 그 역할을 내려놓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교회에서 임명을 했다 그러면 교회의 최고 책임자인 단임 목사나 또 당회에서 무슨 얘기 안 하면 노 프로블럼 이렇게 하고 좀 보태야 된다는 거 다 생각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임명권을 가지고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자의적으로 흔들면 안 된다 라는 걸 우리가 잘 교훈 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더 이상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과 정면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잠시 가서 망명가 있었죠 그 사이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안타까운 종말을 맞이합니다 먼저 세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도 죽게 됩니다 이 소식이 망명지에 있는 다윗에게 너무 가슴 아프게 들려줬다는 거죠 사실은 특히나 요나단이 죽었다라는 게 정말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요나단까지 죽어줘야 딱 좋죠 그런데 다윗의 진심은 그러지 않았다 그는 정말 훈련받은 월등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상황에서 뭔가 다윗이 현실 개입을 했어야 했고 결국 유다지파와 좀 더 근거를 기반으로 그가 유다지파 출신이잖아요 유다지파의 왕이 되는 요는 그 결과적으로 남북이 분단되어버렸다는 거죠 사실은 지파 갈등이 오랫동안 35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왔었지만 그러나 지파 갈등이었지 나라 분단으로는 지난 350여 년 동안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열한지파는 아부넬에 의해서 또 나라를 사우를 계승하는 나라를 계속 이어가고 그들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고 볼 수는 없죠 자기들끼리 왕을 세워버린 거죠 그러나 어쨌든 다윗은 유다지파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면서 남북 분단 체제로 들어가는 출애국 이후에 최초로 남북 분단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건 슬프기 짝이 없는 일이었죠 그런 시기를 한 7년 정도 보냈다는 걸 우리가 읽었고 그런데 결국 7년 반 만에 남북 분단이 종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 쪽에서 내분이 일어난 거죠 그 내분의 주도권을 쥐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부넬이었고 아부넬과 다윗의 협상으로 뭔가 이야기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요압이 분탕제를 치면 그래서 결국은 더 큰 위기로 치달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해진 거죠 이때 이제 다윗이 진심을 드러냅니다 본인의 최종 목적이 수단망법 가리지 않고 열두지파의 왕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 그거를 예를 들면 아부넬을 정치적 술수로 끌어내려서 암살하지 않았다라는 진실을 드러내요 사실은 우리가 골치 아픈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잘라버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걸 쉽게 이렇게 잘라버리면 결국 돋고다위로 혼자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주변에 같이 가는 거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그걸 어떻게 참아가느냐 이걸 이제 다윗이 이걸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 그 위기가 극복되면서 열두지파가 하나로 뭉쳐서 7년 반 만에 통일왕국을 또 이루죠 이 통일왕국을 이루고 난 후 다윗이 이 하나됐다라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어떤 지파 중심의 갈등을 극복해서 하나되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싶은 소망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헤브론도 아니고 마하나임도 아니고 새로운 곳을 찾아야 되는 거고 기왕이 그 새로운 곳은 남북 전체가 하나로 갈 수 있는 센터여야 되고 그리고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이어야 했다는 거죠 아직 정복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사실 하나님이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지 천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여우수와한테 한 번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아직 다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여우수와 이후 400년이 지난 거잖아요 그 시점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을 해서 그곳으로 모든 열두지파의 행정을 집중시키고 그 다음에 그곳에 성막을 모셔와서 다윗 이름이 아닌 여우와의 이름을 열두지파 전체에 핵심으로 세우고 싶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행동으로 이뤘다라는 놀라운 이야기죠 물론 그 예루살렘 정복 과정에서 보면 다윗이 600명하고만 갑니다 사실 600명을 데리고 가서 그 성을 정복할 수 있는 만만한 성이었으면 이미 여우수와나 갈렙이 이미 정복했죠 그리고 그동안 사울이 40년 동안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얼마든지 전략적인 요충지라는 건 사울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600명이 아니라 6천명이 아니라 6만명이 아니라 60만명을 동원해도 정복하기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게 전략적 요충지라는 곳이고 그 말은 방어하기는 쉽고 공격하기는 어려운 곳이 바로 예루살렘의 지형적 조건이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다윗이 거작 다 600명 데리고 갑니다 왜 600명 데리고 간 거죠? 다윗은 급소를 보는 그러니까 보는 눈이 조금 달랐다는 겁니다 우리는 숫자를 보잖아요 다윗은 숫자도 중요하지만 급소를 본 거죠 콜리아세 급소 그거는 물매를 가지고 사용해서 무너뜨릴 수 있는 포인트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의 급소는 수구였다는 거죠 그 수구를 통해서 성문을 열고 들어가서 스탑시키고 결국은 예루살렘 성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성과를 거둔 거죠 그 다음 다윗이 그 다음 정말 하고 싶었던 건 그곳에 언약계를 모셔오는 일이었죠 그 언약계 모셔오는 과정에서 술에 쓸린 일이 있어서 우사가 죽는 일이 발생했죠 사실은 언약계를 모셔오겠다는 열심은 특심이었지만 방법을 이미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꼼꼼한 방법에 충실하지 않았다 그 부분에 대한 반성을 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 오벳에돔의 집에서 제사장들 정확하게 말하면 고아 자손들이 어깨에 매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그러자 결국 다윗이 열두지파를 묶어서 하나의 통일왕국을 세웠는데 그 주된 목적이 결국 제사장 나라를 온 세상에 선포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진행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싶었는데 그 꿈을 이룬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다윗이 나단과 대화를 주고받는 이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사실은 대화할 시점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만나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은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어느 시점에 얘기할 것인가 이걸 잘 따져물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일을 같이 만들어가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시점에 나단을 불러서 먼저 얘기를 꺼내죠 성막 대신 백향목의 성전이 어떠냐라는 얘기를 꺼냅니다 나단이 흔쾌히 동의하죠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 두 사람의 이 대화의 근본적인 기초는 바로 신명기였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다윗과 나단이 500년 전 모세가 써러온 창세기, 출입기, 리우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권의 책에 그렇게 민감했다는 거죠 사실은 아이디어라는 게 과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디어라는 얘기는 지금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를 바꾸겠다는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아이디어는 과거에서 나온다 그 과거를 또 기록해놓은 역사책들이 있잖아요 그 역사책 이상의 책인 경전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 입장에서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주변 상황에 대해서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알죠? 이미 다 주변 나라들하고 싸워봤잖아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애돔 또 남쪽의 이집트 북쪽의 메소포타미아의 여러 세력들 그들의 정치, 군사, 경제 상황을 누구보다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미래를 찾는 게 아니죠 미래는 어디서 찾았느냐? 기록된 성경에서 찾았다 이게 그 사람을 정말 미래를 여는 사람으로 만든 이유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단이 그런 면에서 다윗의 그 실력을 알아본 거고 바로 동의하죠 나도 국제관계나 신명계 기록을 놓고 볼 때 바로 이 시점을 신명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록을 통해서 예고하신 거다 이렇게 나단이 동의를 한 거죠 이 두 사람의 행복한 대화 행복한 대화는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을 찾아가심으로 이제 정말 천년의 어떤 미래를 여는 결정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이제 사인하시는 거잖아요 다윗을 하나님이 찾아가신 게 아니라 나단에게 가셔서 오케이 두 사람의 대화 인정한다 대신 조건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죠 왜냐하면 이 조건은 천년을 지속될 만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도 다시 준다 그 설계도를 주는 이유는 또 다른 설계도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단번제사를 이제 아직 이거 꺼내놓기 어렵잖아요 지금 벌써 꺼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건물 성전 이 설계도 다음에 진짜 하나님의 진정한 설계도는 단번제사로 새 휘장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거기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이쯤에서 설계도 다시 준다 너는 준비하고 아들로 이어진다 라는 얘기죠 아들로 이어진다 이 말이 빅포인트잖아요 다시 말해서 너 죽고 네 아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 라는 위대한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뭔가 눈에 보이는 업적을 성취하고 싶은 거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 하나님의 통치다 나의 통치를 내가 이루어 간다 그러니 그 전체 흐름에 종으로서 충성 봉사 헌신해라 이런 나단을 통한 하나님의 요구에 다윗이 흔쾌히 감사하며 감격했다 라는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성전 준비하는 얘기까지 오늘 아침 공부 전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오신 겁니다 재미있으셨어요? 정말 놀라운 그러니까 아브라함 또 모세 이들의 그 과거 이야기를 현재화하는 그 다음 그의 삶의 그 현재 속에서 그 다음 닥쳐올 미래 솔로몬이죠? 닥쳐올 미래 그 다음에 또 다가올 미래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실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6월절 첫 번째 성찬식이잖아요 거기까지 큰 밑그림의 징검다리 역할을 다윗이 잘 해낸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 동안 행복하게 공부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내일부터 또 일주일 동안 공부를 잘 해오셔서 이 성경 이야기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이야기인지를 공부해서 알고 믿고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통치에 여러분들도 통역자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소망이 다음 한 주 동안 더 커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 깊은 이야기 다음 주 또 통덕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의 합판자라 내 종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셨는데 우리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결국 내가 내 삶의 주인이나 하나님의 일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다윗처럼 종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의 합판에 충성해가는 놀라운 소망을 더 꿈꿀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한 주간도 성경으로 행복한 놀라운 통덕계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사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